도내에서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원룸에 감금하다 시피하고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건물. 계단을 내려가자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들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에 입국한 여성들로 단란주점인 이곳에서 접대부 일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현지에서 식당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업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원룸에 사실상 감금된 채 생활하며 업주에 강요로 성매매 까지 하다가 지난달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공범 중의 한 명이 24시간 같이 살면서 밀착 감시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낮에 감시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몰래 빠져나온 뒤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업주 일당은 그동안 간판부를 끄고 예약 손님만 받으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4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40대 업주 등 4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성 국가의 대사관 직원들도 제주에 내려와 이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제주로 데려온 20대 외국인 브로커가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